곰순아, 이리 와라, 곰순이. 곰순이? 이리 와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자, 이리 와. 앞뒤여. 얘 그렇게 저 위에 있을 때 짖더니. 이리 와, 앞뒤여.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진드기를 잡아주신대요. 진드기, 조그만 거. 어머나, 어머나. 이렇게 많아요? 네, 그래도 곰 많아요, 이게 진드기. 아, 거기다 뭐 오시는 거예요, 지금? 거기다 떼어놨다가 불을 태워버려야 돼. 아. 이 진드기들 때문에 여름에는 산에 거의 안 데리고 가신대요. 묶어만 놔도 이만큼인데. 장마철에는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하네요. 얘가 내가 오메서 데리고 왔어요, 곰순이를. 그럼 같이 자연인 생활한 지 지금 똑같이. 꽤 됐네요, 그렇죠? 자연계네. 새로운 인생을 함께하는 녀석이니까 뭐 신경이 더 쓰일 수밖에 없죠. 자, 오늘은 이 정도만 있으면 됐어요. 곰순이 챙기고 나면 본격적으로 자연인의 일과가 시작됩니다. 오늘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그럼요.